아니 이게 내가 저기 뭐 청소하다가 코드를 뺐거든요 코드가 빠졌거든 그랬더니 요게 안 들어와 이제 이거 갔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맛이 가버려서 안 들어와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지 왜 갔을까 코드가 빠졌는데 켜니까 안 들어와요 이거를 아무리 켜다 켜도 안 들어와 어디가 잘못했을까요 이게 뭐가 잘못했을까 뭐가 잘못해서 이게 전기가 안 들어올까 나 너무 덥단 말이야 지금 땀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아 미치겠네 뭘 일을 저질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.